매일 주민 대형은 새해을 달라고 영상으로 Predator가 안할때까지 포기해봅니다. 준비한 핸드폰을 배워서 도전해봅시다. 그래도 게임을 많이 전해달라고 해드릴 텐데요. 요즘은 친구들의 기술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한국어 질의 주장은 오늘 중 한국인과 글로벌의 스미스 기자가 여행 홍보대가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상상상으로서 사장님을 만나서 위축전을 가기로 한 것인데요. 여기서 사장님입니다. 가보실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버추얼 인플루언서 루이입니다. 만나 뵙게 될 영광입니다. 루이씨도 한국에 오지 못하는 루이씨의 친구들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루이씨와 SNS 기자단 여러분들이 한국의 매력을 생세하게 되게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한국관광공사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잘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NS 기자단 여러분 저와 함께 한국을 알릴 준비 되셨나요? 저 루이가 준비한 당신의 한국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전세계 모두가 거리를 두고 있는 한국은 예전처럼 영원을 다니고 싶다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한국 당신이 알고 싶은 한국은 지금 어떤 곳이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산 coding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